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가 진짜 너무 빠르고 시간도 빠르고 백수가 가로사한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한밤중에나 여러분들을 좀 뵙네요 어 저는 삶을 살아가다가 좀 루즈해지거나 어떤 그 뭔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면 정점이라는 건 뭐 최고 자리에 올랐다 이런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일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거나 좀 안정적인 수준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제 나름의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오래전에 읽었던 고전책을 꺼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뭐 제가 오전 고전 시간에 쉐어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이제 좀 읽고 있거든요 다시 성경은 평생 동안 제가 수십 독을 했지만 어 또 성경을 또 이제 함께 쉐어 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책을 또 보는 것이고 어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그 세계의 사상가들의 전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이런 책을 헤로토토스의 역사를 제가 또 꺼내드렸는데 뭐 여러가지가 있죠 뭐 러셀이라든지 쇼펜하우라든지 루소라든지 멜사스라든지 호흡스라든지 파스칼 스피노제아 몽테스키 루소 뭐 이런 아담 스미스 뭐 이런 사람들 과거로 더 올라가면 이제 뭐 아리스토텔러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까지 수없이 많은 사상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 책들 중에서 어 지금 뭐 쉐어하고 있는 고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뭐 어 중요한 거라서 제가 다시금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장구한 역사서를 한번 좀 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지금 꾸준히 읽고 있는데 매번 이거 지금 헤로도토스의 역사만 제가 한 두번째 읽고 있는 거거든요 20년 전에 한번 읽고 지금까지 닫혀 있었는데 음 참 다시 읽으니까 안보이던 것들이 보이네요 그때도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 정말 안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을 한번 쭉 읽고 나면은 고전을 한번 쭉 읽고 나면은 정말 새롭게 뭔가 의식이 바뀌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또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제가 예전에 멘토를 했던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고전을 끊임없이 도전해라고 고전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이해하고 그런 습득되고 바로바로 그렇게 되는게 아니에요 고전이라는 것은 예 제가 어 하다못해 김밥집이라도 차리면 적어도 5,6천 정도 3,4천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본 조그만거라도 포장마차처럼 차려도 그쵸? 그러면 그거 뽑아내려면은 어느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고전을 봤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은 김밥집 차려놓고 바로 순수익을 내려는 것과 같은 욕심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순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1년 2년 동안 내가 어떤 공을 들여야 되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해가 되고 막 깨달음이 오고 밀려오고 막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전들을 꾸준하게 도전해 나가고 읽어 나가면서 내가 한 10% 20% 밖에 이해 안 되더라도 나의 어떤 그런 의식의 자각을 일으키고 아 내가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이 고전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도전하고 사유를 증폭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해나간다면 어느새 이 고전의 언어들이 내 속에 있는 언어로 바뀌면서 내가 고전화되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전을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덮어버리고 아 이건 나의 세계가 아니라 그러면서 아예 멀리 해버리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투자도 우리가 하다니까 돈 안 벌리니까 그만두고 한 1년 몇 개월 하다가 마이너스 나니까 때려치워버리고 이게 무슨 투자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머무른다는 게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람의 일생이라는 건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그 먼 길을 가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는 건데 투자라는 걸 갖다 하고 나서 올라갈 땐 조해거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뭐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팔아치워버리고 이런 인간들한테는 투자 시장에서 절대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밖에 못 버는 거예요 1% 2%밖에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늘 그렇게 변곡점에 있듯이 우린 걸 받아들이고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의 의식을 개혁하고 더 넓어지고 또 투자해서는 살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멀리 바라본다면 결국 시장은 변동성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나에게 결국은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고전은 생존인 것이고 투자는 삶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 바로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이라는 걸 저는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 고전을 읽다 보면 정말 무한한 깨달음을 주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헤로도트스 역사의 초반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을 share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소아시아에 옛날에 리디아 왕국이 있어요 우리가 수메르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바벨로니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통일하고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아라부터 넘어왔던 그 다음에 제국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디아라는 왕국인데 소아시아에 있거든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공동체 중간쯤의 영역이죠 근데 거기에 소아시아의 리디아 제국의 가장 부흥기를 이루었던 크로이소스 왕이라고 있어요 크로이소스 왕 근데 우리가 그리스의 아주 현자라고 말하는 솔론이라고 또 있잖아요 솔론의 개혁 이러면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크로이소스 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크로이소스와 솔론의 만남이라고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이 일화를 여기서 헤로도토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크로이소스 왕이 굉장히 미리디아의 부흥을 이루어지잖아요 소아시아라는 게 동서를 문물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보고 재산을 쌓아놓는 쌓아놓는 걸 거기로 솔론을 데려가요 솔론을 데려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 솔론 보고 현자 보고 현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테네의 손님이요 그대는 나를 그와 같은 서민들만 봐도 서민들만도 못한 사람으로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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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아닌데 음 음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을 읽었네요 크로이소스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자기의 쌓아놓은 보석들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테네의 손님이요 그대의 소문은 이 나라에도 우레처럼 들리고 있소 그대가 현자라는 것은 물론 지식을 구하여 널리 세상을 구경하신다는 것도 들었소 그래서 그대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대는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난 일이 있소? 이 말은 뭐냐면 속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게 나지? 이걸 듣고 싶은 거죠 이제 되게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솔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테네의 텔로스가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혀 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아부자라고 거기서 콩고물이라도 먹으려는 사람들은 아 물론 이렇게 엄청난 보고를 쌓고 대제국을 이룬 제국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당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지위도 얻고 보물도 받고 선물도 막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 역시 너 사람 보는 일 있어 내가 좀 뭐 챙겨줄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고지곳대로 현자는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아테네의 텔로스가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외의 대답에 놀란 크로이소스는 벼르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는 도대체 어떤 점에서 그 텔로스라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솔로니 대답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텔로스는 우선 번영한 나라에서 태어나 훌륭하고 좋은 아이디를 두었습니다 또 그 아이들에게는 모두 아이들이 생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자면 생활도 유복하지만 그 임종이 또한 훌륭했습니다 즉 아테네가 이웃 나라와 엘레우시스에서 싸웠을 때 텔로스는 아군을 구하러 가서 적을 폐주시킨 뒤 훌륭하게 전사였습니다 아테네는 국비를 가지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돈 있죠 국비를 가지고 그의 시선을 그가 전몰한 곳에 매장하여 크게 그 명예를 기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죽었냐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니 그래서 솔로니 이렇게 텔로스가 행복했다는 까닥을 계속 말하니까 크로이소스가 이제 기분이 좀 상한 거예요 기분이 좀 상하니까 이번에 또다시 물어보는 거죠 조소 그럼 텔로스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번은 양보를 했어요 쪽팔리지만 크로이소스 왕도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딱 두 번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이거 보고 그렇게 웃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거 보니까 굉장히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웃기는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클로비스와 비톤 형제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형제를 얘기해요 두 사람 모두 체육경기에서 우승했고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르고스에서 헤라 여신의 제레가 있었을 때 그들의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 우마차로 신정까지 모시고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를 자기의 어머니를 신전의 제레가 제사가 있을 때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소가 밭일에 나가 있어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두 청년이 소 대신 멍해를 쓰고 수레의 어머니를 태워 45 스타디온 약 10km를 달려서 신전에 도착했습니다 자기들이 소처럼 어머니를 끌고 간 거예요 태우고 간 거예요 제레에 모인 군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일을 완수한 형제는 잠시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라톤에서 승정보를 알리던 사람이 전세로 인하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고작 제사인데 그때 제사는 지금과가 틀리겠죠 딱 모시고 갔는데 어머님이 모셔다 주는 자리에서 숨을 거둔 거죠 그때는 영웅들의 시대잖아요 영웅들의 시대 헤라클레스나 뭐 이런 영웅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영웅적인 행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훌륭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신은 이 신뢰로 인간에게 있어 삶보다 오히려 죽음이 고귀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삶보다 죽음이 더 고귀할 수 있다 지금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잘 안 먹혀요 그렇죠 어떻게 삶보다 죽음이 더 고귀할 수 있냐 근데 제가 이따가 여러분 투자와 접목시켜서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이 좋은 깨달음을 여러분들 함께 공유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르고스 사람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남자들은 젊은이의 체력을 칭송하고 그렇죠 엄마를 멍애처럼 10km를 달렸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은 두 사람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좋은 아들을 가졌는가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봉사와 좋은 평판을 크게 기뻐하여 자식이 죽었지만 영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신상 앞에 서서 여신에게 기원하였습니다 이토록 자기의 명예를 높여준 아들 클로우비스와 비톤에게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그 뒤 희생과 향연의 행사가 있었고 젊은이들은 신전에서 잠들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아르고스는 두 사람을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라 하여 그 입상을 만들어 델포이에 복랍했습니다 딱 동상까지 세워놓고 길이길이 보존한 거죠 솔로니 이와 같이 행복의 두 번째 자리를 이 두 형제에게 주자 크로이소스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손님이여 그대는 나를 그와 같은 서민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소이다 나의 이 행복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고작 그 죽음 따위를 화려하게 치장한 두 형제와 처음에 그 누구예요 텔로스 따위를 나와 비교를 하냐 이건 당신이 내가 볼 때 나를 아무런 행복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 아니냐 나를 모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왕한테 일반 서민들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님이 예를 들면 솔로니한테 세상이 잘 행복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말했는데 저기 제주대에 사는 조현식입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투자를 위해서 살다가 죽음조차도 투자를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나는 웃으면서 죽지 못할까 그래 막 그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찰나에서 솔로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웃으면서 죽지 못할 것 같아 나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로니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무 멋있는 얘기라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크로이소스 왕이시여 왕께서는 저에게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는 신이란 질투심이 많고 인간을 난처하게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들 보면 제우스가 질투해서 사람 죽이고 헤라가 옆에 헤라가 제우스 바람피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하고 친이나 사람이나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아야 하고 겪고 싶지 않은 일도 겪어야 합니다 인간의 일생을 가령 70년이라고 하면 70년을 날수로 고치고 윤달은 없다 치더라도 2만 5천 2백 일이 됩니다 만약에 사계절의 추위를 달력에 맞추기 위하여 1년 걸러 한 달을 연장한다면 70년 동안에 35개월의 윤달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날로 환산하면 1,050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70년 합계 2만 6천 2백 2백 1일 중 단 하루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2만 6천 2백 1백 1일을 단 하루라도 여러분들 똑같은 날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슨 소리야? 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똑같은 일 하다가 집에 똑같은 집에 와 똑같은 마누라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똑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마음물이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회사를 다니는 게 똑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일은 대통령도 바뀌고 꽃도 폈다 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바다도 범람하고 얼음 북극에 얼음도 녹고 있고 모든 것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다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계속 그리고 버터플라이 이펙트처럼 저 멀리서 나비가 휙 날개짓을 했는데 그 폭풍이 오늘 나한테 오는 것조차도 나는 모르고서 한 대 얻어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은 멈춰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변하거든요 생성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만 6천 2백 50일 중에서 하루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만 똑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맨날 똑같은 세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계속 바뀌는데 그렇죠? 오늘 장사가 잘 된다고 내일도 잘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쁘다고 내일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크로이소스 왕이시여 인간의 생애는 모두가 뭐다? 우연입니다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 인간의 생애는 모두가 우연입니다 왕께서 막대한 부를 가지시고 많은 백성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도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으신 일에 대해서 왕께서 좋은 생애를 마치셨다는 것을 아실 때까지는 저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서 말했지만 사실은 네가 그건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가서도 네가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앞에 두 형제와 델로스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봤거든 그들이 행복했다라는 것을 그렇죠? 마찬가지죠 투자도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진들이 투자를 한다 뭘 한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투자인지 아닌지는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투자를 실천한다고 얘기하죠 자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을 투자자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좀 떨어지니까 이거 내 길 아닌가 뭐 팔아버리고 빨리 올라가려고 방법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인간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죽기 전까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아무리 유복한 사람이라도 만사가 잘 되어가는 잘 되어가는 평생을 끝마칠 수 있는 행운을 만나지 않는 한 만사가 끝까지 잘 되어가는 행운이죠 만나지 않는 한 그날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행복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평생 행운화를 보셨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날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행복하다고 결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썩을 정도로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은 없어도 좋은 운을 만난 사람이 또한 많습니다 매우 부유하지만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행운이 있는 사람에게 비해서 딱 두 가지 이점을 갖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유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운이 있는 사람에게 비해서 딱 두 가지만 이점이 있대요 첫 번째 행운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부자보다도 많은 점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행운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부자보다도 많은 점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부자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행운이 있는 사람보다 두 가지 이점이 있지만 행운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부자보다도 훨씬 더 두 가지 이상의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유하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욕망을 충족하거나 들이닥친 큰 재난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행운이 있는 사람보다는 행운이 있는 사람보다는 더 아마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뭐 지금 아프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일단 병원비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있다는 얘기는 욕망을 충족하는 것도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점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고 재난을 견딜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행운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에는 없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거나 재난을 견디는 점에서는 부자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이 좋으면 그러한 일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이 좋은 사람은 억지로 욕망을 채울 필요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재난이 오는 것조차도 운이 좋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 결함이 없고 병을 모르고 불행한 일도 당하지 않고 자식 복이 있고 모습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게다가 훌륭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왕께서 바라시는 인물 즉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지언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당신은 정말 행운이야 행운하야 라고 말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마 이건 왕에게 하는 말일 거예요 당장 나는 행복하다라고 행복한 인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왕에게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로또도 긁고 투기판에서 얼쩡거리는 이유가 행복하다라는 그런 목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행운에 불과한 것들인데 인간의 몸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경우도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진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저것은 있지만 이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실정이며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개개인이 완전히 자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없는 법인데 될 수 있는 대로 부족한 것이 적은 상태로 지낼 수가 있고 게다가 보람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왕이시여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마땅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나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결말을 끝까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에 의해 울타리 너머로 행복을 잠깐 보았으나 결국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론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어떤 일에 대해서나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결말을 끝까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신에 의해 울타리 너머로 행복감을 잠깐 보았으나 결국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공학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사점에 가보면 나는 성공했다 나는 성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쓰는 책들이 많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 스토리를 따라하거나 찬양하거나 좋아하죠 저도 한때 그런 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책들을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의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워렌 버핏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50년 동안 꾸준하게 그 길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판에 들어오면은 누가 벌었네 안 벌었내를 가지고 따져요 하지만 어느 정도 벌었다가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즉 누가 돈을 벌었다는 방법론 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것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는 거죠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가장 오랫동안 성취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늘 당장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늘 바뀔 수 있는 우연의 결과 행운의 결과를 우리는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바라본다는 거예요 솔로는 크로이소스 왕에게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크로이소스 왕은 솔로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일구의 가치도 없이 솔로는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크로이소스 왕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죠 그것도 자기가 혜택을 준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거의 시금을 전패했다시피 하면서 가장 불행한 인간으로 인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늘 보듯이 인생지사 세홍지마라든지 호사담아라든지 이런 말이 있는 것은 다 뭐냐면 인생 자체가 변동성 영역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식을 갖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주식이 올라서 돈 얼마나 벌어가지고 난 지금 행복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불행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동안의 결과물이거든요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고 이 불행이 과연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행복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지금 주식이 올라서 너무 행복해 1억이 10억이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신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좀 더 지속해봐라 그 10억이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순식간이니까 혹은 지금 그 10억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그 10억으로 네가 과연 무엇을 해나갈지를 내가 지켜보겠다 그 테스트를 네가 만약에 올바르게 신청하지 못한다면 너는 그 돈보다 더 불행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10억이냐 100억이냐가 아니라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냐 불행한 인간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불행해도 좋으니까 10억이 있으면 좋겠다고 10억을 받는 순간 우리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책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운수가 좋습니다 손님들이 막 생겨요 가마꾼한테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굶어 죽었나요 얼어 죽었나요 죽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있는 거죠 그게 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얻었다면 세상은 그 반작용으로 무언가를 가져가는 것이 인생의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행운도 사실 그 뒤에는 아군이 갇힐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오늘 오는 아군이 행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함께 온다는 거죠 근데 솔론이 말해주고 싶었던 건 삶이 죽음보다 못하다거나 죽음이 삶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솔론이 크로이소스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행복이 당신이 생각하는 지금 불행이 당신이 생각하는 지금 당장의 당신의 의식이 사실은 그것이 쭉 지켜봐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도 당장 현실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현실을 어떻게 내가 지속해 나가느냐에 대한 꾸준함인 거거든요 많은 친구들을 제가 교육시키고 멘토링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뭐냐면 투자도 마찬가지로 많은 저희 패밀리들에게 투자를 제가 멘토링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 때문에 나이 도대체 투자와 나이가 무슨 상관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다루는 문제라든지 공부를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80, 90이 다 돼가셨는데도 전혀 문제없이 그런 공부를 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떤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관계없이 자기가 투자를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함께 고전도 공부하고 그렇죠? 같이 공부도 해나가고 질문도 해나가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 나는 힘들다, 어렵다, 지속하게 힘들다, 나이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평범함이라는 것을 뛰어넘기 위한 의지 그게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는 크로이소스의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의 이 많은 금은 보아가 이 보고가 결국 헛되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있는 만큼 그대가 얼마나 신 앞에 겸손하게, 삶에 겸손하게 이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하라는 얘기죠 진짜 집중하라는 것은 당신이 지금 오만하게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길러지지 말고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내가 성공했냐, 안 성공했냐가 뭐가 중요하는 거죠 투자해서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가 무슨 상관인 거죠 내가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쓰고 비천한 인간이 되지 않고 인간의 품성과 덕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끝없이 돈을 추구하면서 좀 더 좀 더 하면서 인간의 품성과 덕성을 추락한다는 거죠 그 결과물이 지금 북극에 얼음을 녹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가지 못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여전히 21세기에도 석탄을 떼면서 지구를 파괴한다는 거죠 환경을 파괴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갖춰지르는 가장 큰 만용이며 실수라는 거예요 저는 죽음과 삶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고전에서 항상 하는 말이 삶을 정말 소중히 생각한다면 죽음을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죽는 것이니까 죽음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삶과 죽음은 동견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동전이라는 하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원전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이어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죽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죽음이냐 삶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위해서는 죽음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가는 과정은 매우 길 수도 있고 당장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것 성공이냐 실패냐 벌었냐 안 벌었냐 불행하냐 행복하냐라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라는 것 저는 그게 솔론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헤르도토스 자신만 해도 기원전 사람이란 말이죠 기원전 사람 크로이스스 왕만 해도 기원전 500년, 600년 전 사람인데 이 기원전 500년, 600년 전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기술은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고 자리 잡았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헤르도토스의 역사는 기원전 역사예요 하지만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우수한 클래식이죠 이런 책들을 읽으면 느끼는 겸손함이 뭐냐면 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과연 기원전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의 의식적인 수준을 갖고 있느냐 이런 사유 체계를 갖고 있느냐 물론 솔론이나 이런 헤르도토스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망락했어요 그 전에 그 문명 시대에 그렇죠? 몇 명 안 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노예도 있고 계급적인 사회였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노예라는 것이 레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본에서 자본적인 레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예는 아니잖아요 저도 무수자로 태어났지만 제가 저를 지금 무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의식이 있고 자기의 변화는 거죠 그러던 그런 어떤 이런 자본주의에서 하나의 귀족으로 살아가는 나의 의식 수준이 과연 기원전 500년 전에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의식 수준만큼이나 내가 되는가 라는 것은 제가 항상 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제가 많이 평범한 대중이고 생각 없이 그냥 프로파간다 당하는 사람 정도라면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투자자로 살아가고 자본가로 살아간다는 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면 최소한 내가 이 솔론에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 정도는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주식팔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전혀 이러한 의식 수준이 아니라 그냥 행운에 자기 자신이 돈을 번 것도 행운이고 날아가는 것도 그 행운을 내가 끝까지 지속시켜야 되는 매집의 문제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성향을 탓하고 시장을 탓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투자판을 영원히 떠나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기원전 사람의 의식 수준이에요 충분히 지금 이런 도서들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고전을 공부해 가면서 인류가 축적시켜온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가시면 멘토링 수업이나 기초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공지 올려놨으니까 고전 수업도 그렇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신청을 하셔서 꼭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올바른 투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공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